단일 1230 후에마이 2024년 1월 15일 하느님 오늘 저녁에 배우자와 대화하면서 제가 감정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. 그 감정으로 대화를 한 배경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 뜻하지 않은 일 새롭게 내가 무언가를 갑작스럽게 일을 하게 될 때에 제가 두려움을 느끼며 그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,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깨어서 대적하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제에게 지혜를 주십시오. 제가 어떤 자인지 또한 밝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실패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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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님.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내어드립니다.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수님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